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주목해야 될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월요일 미국 6월 델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6월 25일 화요일 미국 4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요. 리치먼드 제조업 지수도 공개됩니다. 페덱스의 실적 공개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6월 26일 수요일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공개되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6월 켄자스 연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요. 이날 미국 나스닥 시장에 네이버 웹툰의 IPO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28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5월 PC 물가 지수가 공개됩니다. 6월 30일 일요일에는 6월 중국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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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